아? 아? 위험한 소풍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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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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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쥐 마쥬! 너희 어디 가는 거야쥬? 기다려! 따라가면 안 돼쥬! 흠! 으악! 아, 음이었구나쥬. 뭐? 소통을 못 가져오? 대체 갑자기 왜! 방금! 오늘만 손꼽아 기다렸는데, 믿어! 이유가 뭔지 알려줘, 좋아! 자세히 말할 순 없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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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만 안 된다면 안 돼쥬! 왜 그래, 하쥬핑? 무슨 일 있는 거야? 왠지 불길하단 말이야! 제발쥬! 안녕, 얘들아. 준비는 다 됐어? 응, 어서 와, 제니 어? 너, 너희도 가는 거였어? 아, 난 별로 가고 싶지 않지만 제니가 로미한테 얘기를 듣더니 꼭 가고 싶다잖아 어쩔 수 없이 여기 온 거야, 다해 로미, 나한테 왜 말 안 했었쥬? 아, 하하하, 미안 이참에 달핀과 친해졌으면 해서 이거 봐봐, 나 열심히 도시락도 만들어왔어 으아악! 이제 어서 가자 으아악! 저, 얘들아, 저, 잠깐만! 뭐해, 로미도 서둘러, 어서 하하하, 어쩔 수 없네 같이 가자, 하추핑 하지만... 걱정 마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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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놀자! 미다! 고작 꿈 때문에 소풍을 안 우려구 했어? 그렇게 웃을 것 까지였쭈! 그래도 웃긴 걸 어쩌겠어? 꿈 같은 걸 무서워하면서 어떻게 보석핑들을 가르치겠다는 건지 나, 나, 나! 나한테도 뺄 수 있어, 방금! 잠깐, 잠깐! 위험했쇼! 어? 으윽! 뭐? 하쭈핑! 왜 그래? 아무것도 아냐쭈! 제니가 만든 쌀누이치 진짜 맛있습니다! 친구들을 모두 찾으면 다 같이 여기 또 오고 싶어, 방금! 어? 비둘기 돌때 먹으래, 좋아? 야!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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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잠깐! 미안해!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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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좋아? 뭐가 위험하단 거야, 방금? 어, 아니, 그... 그게... 흠... 하추핑, 너무 걱정하지 말고 너도 재미있게 놀아 음, 음... 으아! 으아! 어? 다들 어디 갔지, 쭈? 숨바꼭질하면서 놀겠다던데?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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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에 숨을 거야, 소원? 내 램퍼는 어때, 소원? 아! 거긴 너무 좁아, 짝짝! 음... 아! 그러고 보니 쪼꼼핑이 숨바꼭질 잘하지, 짝짝! 그래, 쪼꼼핑 그대는 시종이 되어 우리를 잘 숨기도록 하거라, 공주! 에헤! 나한테 맡겨, 쪼꼼! 으아! 으아! 잠깐, 잠깐! 하, 하추핑! 으아! 하지마! 안 돼! 왠지 느낌이 안 좋단 말야, 쪼! 또야, 하추핑! 괜찮아! 우린 그 넓은 보석 숲에서도 길을 잃어버린 적 없어, 짝짝! 맞아! 하추핑은 너무 걱정이 많아서는! 공주인 나를 그대가 막을 순 없어, 공주! 왜 몰라주는 거야, 쪼! 난 너희를 걱정하는 거라고, 쪼! 하추핑! 그냥 노는 건데 뭐가 걱정된다는 거야, 쪼아! 으아! 그, 그게... 으아! 깜짝이야! 걱정 그만하고 우리 같이 놀자! 이번엔 하추핑이 순례해, 방금! 모두 꼭꼭 숨어라! 놔! 으아! 잠시만! 너무 멀리 가면 안 돼! 찾았어? 아니, 아직 아무도 못 찾았어 아무리 숨바꼭질이라도 어떻게 이렇게 안 보이지? 다들 어디로 간 거야? 이렇게까지 멀리 와도 괜찮을까 좋아? 괜찮아, 괜찮아! 걱정 마, 믿어! 응! 이제야 자유롭게 놀 수 있겠다, 방금! 어? 무슨 소리지? 아, 이 피리 소리 엄청 신이 있나, 믿어! 어? 이 근처에서 축제가 열리고 있나봐, 쪼아! 어? 좋아.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 주지. 얘들아 어디 있었쬬! 내가 졌어! 못 찾겠으니까 이제 그만 나와쭈! 잠깐! 안 돼! 따라가면 안 돼쭈! 아, 저울야… 갑자기 잠이 오네! 성공이군! 그만 가쭈! 라면핑! 대체 뭘 하려는 거야 쭈! 조합핑! 황글핑! 미덕핑! 어서 나와쭈! 니 친구들은 니 목소리가 잘 안 들리나 본데? 아니야, 그렇지 않아! 소용없어. 넌 저 아이들이 노는 걸 방해할 뿐이지만 난 영원히 재밌게 놀게 해주려는 거야! 뭐라고? 그만 포기해! 다들 이 안에서 영원히 즐거운 꿈을 꾸게 될 테니까 싫어! 난 포기하지 않을 거야 쭈! 너의 마법을 때릴 거야! 흠, 그렇게 놔둘 것 같아?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얘들아! 하취빙! 이상한 꿈속에서 하취빙의 하프 소리가 들렸어, 좋아! 응! 나도 들었어, 믿어! 덕분에 눈이 반짝 떠졌어, 망설! 자, 악몽을 제대로 재현해주려고 했는데 실패군! 하취빙! 얘들아! 아! 루미, 저기! 응? 이런 데서 뭐하고 있었어? 가면핑이 나타났었었쇼! 뭐라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 하취빙이 우릴 구해줬어, 알아! 이제야 알았어! 우리를 위하는 하취빙의 마음 고마웠죠, 꽁! 내 마음을 알아줘서 고마웠쇼! 아, 요 녀석들 걱정했잖아! 근데, 가면핑이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거지? 하취빙이 어떻게 됐어? 하취빙이 어떻게 됐어? 하취빙이 어떻게 됐어? 워싱асти세요?